안녕하세요. 골프읽어주는남자 골팝입니다. 골팝 TV 4월 셋째주 골프 소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토론토는 시즌이 시작됐지만 4월 초부터 다시 시작된 셧다운으로 연습장 사용이나 골프장 이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클럽들 골프용품은 이번 셧다운으로 실내 쇼핑이 안되면서 더더욱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고 온라인에서 오더를 하더라도 한달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골프용품의 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오른 품목들이 많아서 골프 마켓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시작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본의 마세야마 히데키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2021년 마스터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끝난 2021년 마스터스에서 마세야마는 최종학교 10원도 278타로 미국의 웰 제알리 토로스 선수를 한타 차로 제치고 그린 재킷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번 우승으로 PGA투어 통산 6승째를 달성했고 우승 상금으로 207만 달러 약 23억 원의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2021년 마스터스는 지난해 코로나로 가을에 열렸던 2020년보다는 시청률이 높아졌지만 정상적으로 열렸던 마스터스 대회에 비하면 턱없이 낮았고 이번 최종 라운드 시청률은 1993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비즈니스 저널이 지적했습니다. 시청률 하락은 무엇보다 인기 스타 선수들의 부진이었는데요. 세계 1위 더스틴 존슨과 롤린 맥키로이는 컷단락 해버렸고 요즘 가장 핫한 브라이슨 디셈보 역시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로 출전하지 못한 타이거 우즈의 부재도 가장 큰 이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PGA투어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선수와 캐디들에게는 대회마다 진행하는 코로나 검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지난 14일 PGA투어가 선수들에게 보낸 공지사항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난 선수와 캐디는 대회를 앞두고 시행되는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골프왕제 타이거 우즈가 자동차 사고 때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서 약병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LA 카운티 경찰은 22쪽의 분량으로 된 차량 사고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주는 과속으로 사고를 냈고 연복된 차량 옆에서 우주의 가방을 회수했고 그 가방 안에는 약병이 들어있었는데 약품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로렉스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는 1위 고진영, 2위 박인비, 3위 김세웅을 비롯해서 8위 김효주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탑10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수들이 넬리코다, 다니엘강, 렉시, 톰슨까지 6위로 7위에는 캐나다 무르 캔더슨, 9위의 호주 이민지, 10위의 일본의 하타옥과 나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신인 장타자인 태국의 타바 바나키 선수는 ANA 인스프레이션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랭킹을 무려 90계단이나 상승한 뒤에 13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오는 5월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LPGA 투어 브루베이 LPGA가 지난해 이어서 취소됐습니다. LPGA 투어는 지난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과 현지 여행에 대한 제한 조치를 고려해서 5월 개최 예정이던 브루베이 LPGA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봄 시즌에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아 LPGA 대회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HSBC 월드 챔피언십과 태국에서 열리는 혼다 LPGA 타일랜드 대회 두 개로 줄었습니다. 최근 사회의 주연으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가 40, 50세대가 이끌었던 골프 산업에서도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MZ세대란 1980년대 초반에서 밀레니엄에 출생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틀지 모르는 MZ세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들이 대거 골프에 입문하면서 지난해 골프용품 전체 판매 성장률은 40, 50세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기성세대의 단골 스포츠였던 골프가 앞으로는 MZ세대의 영향력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 수요가 늘어나면서 골프 관련 사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는 과거 골프 선수로 활동했던 골퍼가 골프채를 판매한다고 속여서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골프 선수 출신인 A씨는 골프협회 등록증까지 보여주면서 믿게 한 후에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판다는 허위글을 올린 후 약 197명에게 6,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특히 고가인 골프클럽을 구입할 때는 필히 상품을 확인한 후에 페이하는 것이 확실하고 온라인 구입 시에는 가능하면 공신력 있는 쇼핑몰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PGA투어는 오는 22일부터 뉴 올리언스 TPC 루지애나 코스에서 추리 클래식이 열리게 되고 LPGA투어는 LA로 옮겨서 휴제 레어 프레미어 LA 오픈이 개최됩니다. 전 세계가 백신 접종으로 잠시 감소하는 듯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신종 바이러스로 코로나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습장이나 골프코스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골팍TV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정기 영상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멋진 골프 사장들 되십시오. 골프를 읽어주는 남자 골팍이었습니다.